이재명 후보가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동안 윤석열 후보는 20, 30을 향한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20대 표심에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는 윤석열, 안철수 두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오늘 나온 여론조사 정리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35.3%, 윤석열 후보 38%, 안철수 후보는 11%였습니다 2주 전보다 이 후보는 7.1%포인트 내렸고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3.1%포인트, 6%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간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도 이 후보 36.9%, 윤 후보 39.2%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두 개 조사 모두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은 4.3%포인트, 9.6%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후보는 한 곳은 7.9%포인트 하락, 한 곳은 고압세입니다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다시 양강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한 곳은 윤 후보가 한 곳은 안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도 단일화 가능성을 밀축했지만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볼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두 조사 모두 민주당 지지층에서 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 향후 단일화 국면이 펼쳐진다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